귀엽다 형 두 장 먹으면 되잖아 뭐냐면 들리세요? 빗소리? 마룽이랑 봄 말고도 굉장히 덥습니다 주먹이 나갈 것 같은데, 사실 안녕 이런 걸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안녕 생일게 봐줘요 안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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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실히 여름에도 안 답답할 것 같아요 어? 어? 어 이거 누나가 쓰는 거 누나가 쓰는 거 누나가 쓰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말 실수를 해 디자이너님 호칭 사용에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넵, 주의하겠습니다 우리 안 친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안 친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디자이너님이랑 집 가는 방향이 같아서 몇 번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편해졌는지 말을 놓더라고 말이 험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정색하니까 내가 다 민망하더라 그리고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팀장님 기획팀에서 최고 젊은 꼰대로 유명해 별것도 아닌 걸로 팀원들 트집 잡고 뭐라 하고 원래 그래 어, 진짜? 응 디자이너님이 태우씨를 좀 불편해하는 거 같더라고 너가 너무 어린 거 같아서 아쉽다는 말도 하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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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나이 몇 살 더 먹은 게 뭐가 그렇게 유세라고 아 누나가 봤을 때도 그래? 내가 그렇게 어린 거 같아? 그럴 땐 누가 확실하게 손을 그었어야지 그렇게 돌려 말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 같아 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그냥 우리 팀장님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 정도로만 알아둬 태우씨 일로 와보세요 네 그렇습니까? 형은 어떨 거 같아요? 어떤 거요? 다시 가져오세요 죄송합니다 정신 안 차립니까? 어떤 거요? 방금 같은 상황에 실제로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상대방 남자한테 방금 같은 눈빛으로만 했잖아 진짜 저는 사실 주먹이 나갈 거 같은데 사실 왜냐면 제일 좋아하는 여자를 누군가 터치한다? 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우씨는 저는 지우랑 똑같이 할 거 같아 속으로는 이제 화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근데 눈빛으로는 눈빛으로는 너 뭐야? 나버리지 내려보는 그럼 그림이 살짝 이상해지네 내가 이상해지네 전 맞을게요 그냥 지수 지수 누가 더 시설적으로 다가왔죠? 넘어질 때요 지우가 안 나는데 잡았어 양지수가 양지수가 문제 맞점 아 맞절 아 맞죠? 하하 생각을 해봤거든요 손님 냄새로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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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를 안 싸고 A.P. 맞춰보겠습니다 아 비슷한지? 조용히 뭐라 했으면 좋겠지? 그 친구는 제가 없잖아 나도 그 친구한테 뭘 안 했어 떼달라는 것도 아니고 못 떼고 있어서 그 애인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준 건데 그냥 삐질 거 같은데? 저는 깻잎, 콩장, 핫도그 또 뭐 있지? 칼국수 칼국수 잘 모르겠지만 다 안 됩니다 제 거는 제 겁니다 칼국수를 먼저 떠주는 거야 칼국수를 먼저 떠주는 거야 칼국수 아니 그건 지금 마시고는 되지 아니 여자친구 보다가 침묵이 이렇게 터졌으면 나 좀 해줘 아 미안해 그게 왜 그래 남이 여자친구한테 먼저 터졌으면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긴 예의이야 네 확인이요x2 아 예의 회원님 어머 받으세요 한 두 잔 먹으면 되잖아 한 마냥 먹으면 되잖아 왜요? 이 정도 괜찮을까요? 네 배드걸프렌드에서 배드걸프렌드를 맡았습니다 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진짜로 개그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제가 건방지게 선글라스를 낀 게 쭉 역할 때문에 오래 끼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자국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 잘 되죠? 하하하하 짧고 강렬하게 출연을 했는데요 배드걸프렌드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화이팅! 리드걸프렌드 이래요 어유 미안해 딱 입어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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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 상호씨 뭔데 안내 안 내려가 안내 아 이거 안 내려가 잠깐만 아 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날씨가 23도예요 덥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들리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촬영 잘 할 수 있을게요 오늘 진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래야 돼서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밥을 먹을 거예요 지효가 되게 강아지 같으면 나는 되게 고양이 같아 강아지 같으면 나는 되게 고양이 같아 고양이는 알아서 크잖아요 그냥 내 또둬 내 강아지는 아니 호랑이죠 호랑이 호랑이 키워 봤어? 호랑이는 호랑이죠 지효는 곰곰곰 곰, 태우는 약간 곰곰 아 진짜로? 곰은 약간 둔하잖아 둔하잖아요 잘 모르잖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표현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 양다리는 아 양다리는 둔하지 그럼 곰곰곰 그럼 지효는 뭐야? 지효는 새끼고? 아기곰? 지효는 강아지 여기 귀엽고 나는 이렇게 귀엽고 나는 이렇게 나랑 그냥 꿈 말고 나도 그냥 꿈 말고 조금 멋있는 거 사자? 고구랑이? 아 사자 쪽은 아닌 거 같아 표검? 나 표검 좋아해 어? 표검, 표검 닮았어요 아 표검이랍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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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곽현웅입니다. 처음 뵙는 저희 후배분과 지구대 씬을 찍었는데요. 옛날부터 이렇게 제복이 있고 싶었는데 입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식사하러 가는 중입니다. 뒤에는 감독님이시고요. 비전 씬에 하지 않나요? 네, 씬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비전 씬에 하고 다니세요. 저는 특곰탕 먹겠습니다. 특곰탕이요? 밥이 따로 나가세요. 특곰탕 알겠습니다. 태일호가 오빠가 이뻐. 이랑 내가 씬. 거의 생룡통같아. 지수, 지수답니다. 나도 특곰탕으로 왔어. 지수, 지수. 지수 스페이스. 그럼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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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단 정복을 처음 입었고요. 지수와 현우가 정복이던 모습을 처음 보는 날입니다. 현우는요? 현우라는 캐릭터는 노잼이고요. 저도 원래 유잼은 아닙니다. 보고 계세요. 양지수. 양. 양아치야. 지수, 너. 고맙습니다 수고했다 이런 걸 시키지 말라고요 박현우 박현우 박현우야 울지마 미안해 박현우 콧딱지가 맛있어? 혹시 이거 아세요? 제가 한창 지들 때 진짜 많이 읽었었거든요 저희 집에도 이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읽은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읽지 않았을까요? 많이 재밌어요 책을 진짜 오랜만에 읽어놔 제가 공공연생이지만 같이 TMI 파티가 됐지만 저도 보디보디를 했답니다 보디보디 또 세월드 미음피 다 있었어요 마지막 촬영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마음이 안 좋습니다 뭔가 스태프분들이랑 예전보다 많이 가까워지고 배우분들이랑 엄청 친해지면서 합돌이 조금씩 더 잘 맞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막 촬영이 아쉽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더 재밌게 봐주신다면 저희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나니까 빨리 끝내고 싶지 않네요 장난이나 안녕 재밌게 봐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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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